전국의 10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전략 장영진입니다. 27, 28, 29, 30? 한테 속지마. 이런 타이틀을 뽑아봤는데요. 사실 시험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험 문제가 무슨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 4개의 문항 번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4문제를 대하는 혹은 저 4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 4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당황하고 생각보다 많이 뭔가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6평에서는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 겸 6평을 열흘 앞두고 혹시 저 번호대에 대한 학습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적어도 손해보지 말자. 적어도 내가 그동안 좀 공부해놓은 것을 점수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막 엄청 점수를 다 까먹거나 이런 룰을 범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오늘 퀘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6평의 범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 이것은 마지막 열흘 학습, 열흘 정도 남겨둔 상태로 학습 점검? 좀 고민해 볼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확통부터.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적, 분, 기하, 요로 세 과목을 보면 여러분 고3 기준으로 보면요. 고3 기준으로 보면 확통은 3월 시험이, 3월 모의고사가 이미 경우의 수 전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 전범위였는데 이 경우의 수 자체가 확률과 통계 전범위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경호의 수, 확률, 통계. 여기에 이제 확률이 추가되는 거지. 사실 이 둘은, 이 둘만 하면 확통 전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적인 난이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이상 됩니다. 통계는 20, 30%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개 중에 3월 학평에서 경우의 수를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 다음 2인자. 사실 여기 안 되면 여기 안 되거든요. 문제는 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경우의 수가 안 되면 확률은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메인을 이미 한 번 겪은 상태로 한 번 더 묵직한 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아마 27, 28, 29, 30을 펴면 여기 두 개, 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은 처음부터 경우의 수를 좀 묵직하게 3월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내 문제를 딱 놓고서 그래, 하나씩 풀 수 있는 걸 풀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미 꽤 중요한 범위가 6평 범위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히 더 6평 범위가 가지는 어떤 편견의 대상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자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분 선택자들은 수혈의 극한을 3월에 다뤘단 말이에요. N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실. 수혈의 극한을 3월 시험법이었는데 수혈의 극한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몸통. 미분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미분법이 들어와요. 이게 정말 센 녀석이거든. 몸통이에요. 몸통. 야, 수혈의 극한 너 3월에 네가 주인 행사하더니 행사했었니? 자식. 뭐 이런 느낌이지. 뒤에 적분도 미분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아, 적분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사실. 미분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 파원은 엄청 큽니다. 미분법. 사실상 본격적인 시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분법 전범이잖아. 게다가지?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사실 여기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으면 282930 풀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282930이 생각보다 좀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월학평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있어. 도형 극한과 도형 급수가 있는데요. 도형 급수는 3호의 범위가 또 아니었거든. 이 미분법의 몸통은 아닌데 적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요.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요. 6월에는. 이게 좀 세게 나온다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셀지. 둘 중에 하나가 29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29번에 나왔거든, 6평에는. 이거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요 앤스도 같이 들으세요. 수능에서는 요게 28번 정도에 주로 나오니까. 얘는 뭐 한 26번, 7번 정도에 나오니까. 이게 안 풀리면 282930를 내가 풀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생겨. 이건 무조건 맞아야 돼. 이렇게 무조건 맞아야 돼. 라고 그런데 잘 안 풀리니까 콩당콩당콩당콩당 하면서 미적분 응시자 중에 도형 급수, 도형 극한 때문에 발목 잡혀서 이번에 6평 망했어.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범위가 좁은데 미분이 메인이긴 하지만 얘가 생각보다 세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풀린다고 이걸 아예 손도 안 대야지 아니면 저걸 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서 일단 페이스가 깨져요. 미적분 뭐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미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얘네들이 안 풀리면 넘어가야 되고 사전에 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여서 잘 풀리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꽤 까다. 6평 수준의 도형 극한이랑 도형 급수를 6평 수준이 좀 어렵다니까 걔를 좀 잘 푸는 상태를 미리 만드는 것도 좋죠. 선생님은 이걸 특강을 개설해서 장도극이라고 개설도 해드렸잖아요. 그치?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해서 그걸 슉 지나가면 남들은 거기서 막 헤매고 X의 가능성도 크니까 6평 전까지는 열심히 연습하고 6평 당일날 진짜 어렵다 싶으면 일단 또 넘어가면서 다른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발목자 펴서 전체적인 시험의 흐름을 깨는 것은 절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준이 극한이 상당히 약화돼서 나올 텐데 급수는 강화돼서 나올 수 있다. 미분법이 매이민이지만 도형 극한도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 도형 극한에 발목자 펴진 마라 이렇게 조언을 미리 좀 해드릴게요. 이게 27번이나 28번이나 29번이나 30번이나 뭐가 어디서 나올지는 사실 모르니까 27, 28이 안 풀리면 못 풀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면서 사실 이 꼼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최근 추세를 보면 28번보다 29번이 더 쉬운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번호에 대한 평균을 너무 가지지 말자. 기아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아는 이 차곡선이 도형 극한과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2차곡선 거기에 이제 평면벡터가 나오잖아요. 평면벡터 전범인데 평면벡터는 30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 수능에서는 2차곡선보다 평면벡터가 더 중요하니까요. 평면벡터가 더 어렵게 출제가 메인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 미분법처럼 평면벡터가 메인인 시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건 없어. 도형 극한처럼 실제 수능보다는 비중이 더 높게 출제돼서 꽤 까다로운 문항이 추가로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있잖아. 수능보다 이 2차곡선이 어렵게 나와요. 수능보다 28, 29의 2차곡선이 어쨌든 공간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얘가 실제 난이도보다 좀 높을 수 있다. 수능의 평균 난이도보다 좀 높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얘랑 비슷한 조언은 해드릴게요.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3월에도 계속 나오던 거였고 맨 앞던지능이긴 한데 이 2차곡선이 안 풀린다고 벡터 안 풀려? 이러지 말라고요. 알겠죠? 2차곡선이 꽤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 2차곡선을 좀 세게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아 2차곡선도 안 되는 나는 이거 6평을 마무리할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2차곡선에 승부수를 띄우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신중도 꽤 잘 나오고 2차곡선이 꽤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작년 수능 28번이 2차곡선 문제였는데 기아가 마지막 한 포인트가 안 풀려가지고 되게 어려워서 사실 29번, 30번보다 더 걔가 어려웠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28번을 안 풀어서 결국 29, 30번보다 아예 손도 안 댄 친구들 되게 많아. 그래서 그 해 다음에 기아 선택자가 확 줄었어요. 기아 함부로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오해지 사실은. 왜냐하면 28번이 어렵구나 하고서 29, 30번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28번이 안 되면 29번은 정말 갈 자격이 없어 이런 뭔가 이게 순간 그런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학생들이. 번호가 주는 그런 어떤 위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라는 것이 오늘 타이틀의 의미입니다. 선택 과목은 3문제밖에 4점이 안 나오니까 생각외로 27번도 어려울 수 있어요. 27번이 어려웠던 시험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절대 물씨라고 하거든. 번호가 가지는 그 강력함에 짓눌리지 말고 꼭 실질적인 난이도를 스스로 파악하시면서 시험을 치시기를 꼭 좀 당부드릴게요. 미적 선택자들 작년 6평에 30번 진짜 쉬웠거든요. 30번 진짜 쉬웠어. 웬만큼 그 접선의 활용, 변곡점 이런 거 조금 이해한 사람은 그냥 거의 단박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낼 수도 있다니까요. 30번조차도. 그런 거 좀 명심해 주시고. 이렇게 단원별로 특징 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승부를 걸지 마라. 승부를 걸리면 미리 걸어라. 열심히 연습해 놓으면 득을 볼 것이다. 이런 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얘기 짱 짧게 말할게요, 여러분. 난이도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 어려울 것이다. 공통 과목이 쉬울 것이다. 아니면 반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지나치게 그런 걸 미리 예상하는 것도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그것이 시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생각은 꼭 해. 이 난이도는 객관적인 난이도가 있겠죠. 객관적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난이도를 짐작하지 마세요. 객관적 난이도는 여러분이 시험을 치고 나서 평균을 내야 알 수 있는 거고 선생님처럼 정말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시험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의 평균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본인이 풀면서 객관적인 난이도를 나름대로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객관적인 난이도란 결과가 다 나오고 통계를 내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객관적인 난이도란 것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걸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난이도는 객관적일 수 없어. 난이도는 여러분의 순전한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 주관적 느낌 체감이라고 하죠. 체감 체감 난이도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난이도야. 알겠죠? 체감 난이도. 그런데 이걸 못 믿어. 이걸 못 믿는 사례는 뭐냐면 27번이 안 풀려. 인생 끝났어. 27번을 못 풀면 28, 29, 30은 갈 가치가 없는 거거든. 이게 본인의 체감 난이도를 못 믿는 거예요. 번호가 객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27번은 자고로 써. 아니, 1, 2분이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가 스스로 말리는 거예요. 아니, 안 풀리면 어려운 거야. 내가 안 풀리면 어려운 거라니까. 그리고 시험 끝나면 다른 애들도 안 풀렸을 거야. 시험 막상 끝나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뭔가 정말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낯선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점, 그 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일단 선생님을 믿어. 난이도는 뭐라고요? 얼마든지 주관적인 거고 체감 난이도가 진짜 난이도예요. 체감 난이도를 이제 보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야, 27번 열나 어렵네. 28번으로 가 높으시고 야, 27번 이거 뭐 쉬움제라고 생각하고 이거 매달리는 애들 진짜 많겠구나. 아유, 어떡하니 안타까워서 난 간다. 이런 마인드가 훨씬 좋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29번 가보면 실제로 더 진짜 풀만한 29번이 있거든. 이런 원리는 사실 공통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6평은 보나마나 화내. 공통에서 헤매다가 선택과목 가지도 못하는 대로 엄청 나올 거거든. 어쩔 수 없어, 그 현상은. 이 퀘스트를 다 듣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전국의 수험생들이. 근데 적어도 이 퀘스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버리세요. 객관적 난이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가 진짜 난이도라는 거 있지만 그리고 과목, 선택과목별로 저런 특징들은 좀 있으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2차곡선 어려울 수 있어. 도연극하면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안녕, 잠깐 갈게. 이러고 다른 거 풀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바퀴 돌면서 내가 풀만한 걸 골라서 풀 수 있는 건 웬만큼 점수 다 따는 그런 현명한 6평을 치시길 기원 드리고 마지막에 선택과목은 이런 체감 난이도 고려하셔서 막판에 조금 더 보완하시거나 복습하시고 시험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평 이후에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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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